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건설공사 입찰 때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적격 심사 대상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, 사무실,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했는지 단속하는 제도입니다. 불공정업체로 적발되면 입찰기회 박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낙찰 취소, 계약 해지 조치와 함께 입찰 보증금, 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.